패딩방송을 시작합니다 언니들! 일어나! 왜 이러나요? 잠깐만 어디지? 유야 씨 뭐하세요? 대박! 어디지? 생기 생기 시작! 미! 파! 모! 쯔! 트와이스!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! 여러분 저희 트와이스 아세요? 트와이스 아시나요? 아세요? 아시는 분들은 뭔가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가 보다 딱 봐서는 몰라! 이게 러블리즈인지 케이인지 뭐 모른다고요! 이마에 이름을 써! 낙인을 찍어! 낙인을 찍으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마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오! 오! 예쁘다 우리 예쁘다 준비해! 열심히 할게요!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! 예쁘게 봐주세요! 예쁘게 봐주세요! 우와! 잘할 수 있어! 잘할 수 있습니다! 되게 긴장돼서 진짜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이러고 있어요 네 와! 가장 늦은 시작! 문을 넣어? 웃음 어! 3명이네? 우와! 나 왕따야! 안녕! 오늘 날까지도 매일 가만 안 두죠 날까지도 매일 가만 안 두죠 오늘 날까지도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너무 예쁘죠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우리 웃고 있어도 우리 웃고 있어도 우리 웃고 있어도 나두가 해 같은 기분 모두를 쳐다보죠 어떤 거 어머님이 누구였고 신선하게 걸었고 아무 느낌이 안 들죠 다 들렀어 누군가가 없어 빠져보고 싶어도 잘 들어요 우리 완전 이런 거 역시 예상하네 빨리 러브 안 보이는데 우아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최고 차이가 허! 우아하게 우아하게 어디야? 내 말이 없게 나 우아하게 우아하게 길어줘 맘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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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게 허! 우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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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우아하게 어때요? 우아하게 둘 넵 넵